다음 과목은 바로 믹스 음악 퀴즈 시간이다! 이야! 팀원 중 한 명은 멜로디의 노래 제목 다른 한 명은 가사의 노래 제목을 맞추면 되고 짝꿍끼리 절대 상의하면 안 된다 네? 자, 이번 1등 팀에게 줄 간식은 꽈배기와 둘도 없는 단짝 달콤한 팥을 품은 잡살 도넛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들 열정을 볼게 보셔야구! 맛있겠다! 도넛이 때 잡살로 만든 거야? 쫀득쫀득! 자, 첫 번째 문제 네! 꽃같이 살래 나답게 Can't nobody stop! 강남! 파도! 파도! 썰매! 썰매! 탈락! 파도! 파도! 그건 나도 알아! 몰라 가사? 파도! 파도! 나 또 알아? 파도! 파도는 알아! 유애린 파도! 파도! 나도 안다니까! 미안해! 미안해! 조금 한 번 더 불러줄게! 꽃같이 살래 나답게 Can't nobody stop! 민아웃! 민아웃! 노 트라이미! 나의 향기를 원해 모두가! 바보처럼 왜! 너만 몰라 정말 미친 거 아냐! 넌 왜 예쁜 날 두고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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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파도! 정답!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제네! 경훈이 이상한데! 경훈이 그만 뭐야! 신나! 싸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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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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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훈이 골반 이상해! 이 춤인데 골반은? 근데 선배님.. 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빨리 열려가지고 미안한데 은 선배 동 선배에 비해 노래 실력이 그걸 인정해, 미안해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어줘 자, 두 번째 문제 처음엔 재미있고 그 포지션에 I love you 처음 느낌처럼 땡 나도 그건 알겠어 되게 생색네, 지갑을 맞춰놓고 너 그니까 옆에니까 내가 올게 바꿔봐, 바꿔봐 가사 노래 해봐요 처음엔 재미있고 편한 친구라 날 생각했었다고 나에게 나에게 빠져, 빠져 모두 여기 빨랐어, 상대님 박형님의 빠져 I love you 땡! 박형님의 빠져빠져 땡! 파도 레알이 착각에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퍼펙트인데 퍼펙트인데 경훈아 경훈이 다리를 봐 경훈이 다리를 봐 경훈이 다리를 봐 경훈이 다리를 봐 이게 바보다 경훈이 아 경훈아 말도 안 되고 야 경훈아 너 골반 빠진 거 아니야? 야 골반은 큰데 이거 골반은 스트레칭을 하거나 몸이 확실히 유연해졌네 경훈이가 야 완전히 둘은 올킬인데 올킬인데 처음으로 이거 이게 확답이 있을 거 같아 키친이랑 하면 유리한 게 많지 너무 잘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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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님 빠져빠져 뭐야 호동이 형 착각이 돼 야 난 기준은 그지 하룩트하니? 몰라놓고 3일째 했다고 해 자 세 번째 문제 꿈만 같아서 나 내 자신 을 자꾸 꼬집 어바너무 켄에 그 비겁하다 그거 있잖아 그 시간 초과 탈람 나 좋아 네가 날 역시 안 좋아 할까 봐 나 혼자 얼마나 애태운지 몰라 그런데 네가 날 사랑 한다니 어머 설마 내생의 봄날은 간다 텔미 정답 틀렸어 틀렸어 땡 내 내생의 봄날은 텔미 텔미 내가 봄날을 간다라고 했잖아 내 내생의 봄날은 간다라고 했잖아 내 내생의 봄날은 간다라고 했잖아 이경아 그가 다운 데 잃고 이경아 오케이 아 내내 내내 잘한다 잘한다 이경이 잘한다 오 하 아 이경이 짱 이경이 짱 이경이 짱 자 성공 아 이경이 짱 성공보다 어렵다 내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뭔가 톤이 왔어, 톤이 좀 왔어. 자, 문제. 난 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컴백홈! 컴백홈! 한 남자 컴백홈! 지금 설탕이 같아, 설탕이 같아. 겨울이, 겨울이. 야! 야, 맞아, 야! 나 왔어, 나 왔어!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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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경훈아, 이거, 이거.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자동으로 가야지. 자동으로 가야지. 아, 대박이다. 아, 진짜 춤을 제대로 배웠다. 근데 이것 좀 느낌이 있어. 저 정도 거의 무현무화제크가 아닌가? 그래서 난 좀 가져봤어. 모든 리듬을 다 타라. 지금 희철 경훈이 너무 콕취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 올릴까 하는데 어떨까? 가사가 어렵지. 자, 그럼 이번에 30점. 네. 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변해서 나를 너무 사랑했던 네가 Change once mine, change once mine 영어는 좀 잘해주지. You follow me follow me 그런 가사가 있네. 나를 따라 follow me 나는 네가 뭐였지? 아, 내 지금. 잠깐만. 난 네가 제발 follow me 땡! 너무 잘하셨어. 오, 몰라, 나. 아, 이거. 아, 그것도 모르겠어. 제발. 제발. 뽀피뽀피! 제목이잖아. 제목이다. 그치? 아, 대박이다. 우와. 우와. 야. 야. 좋아. 야. 야. 대박이다. 아니. 야, 대박이다. 야. 아니. 춤선이 달라졌다. 어. 어, 나도 느껴. 자, 마지막 100점. 자, 100점 올려서. 자, 문제. 대박이다. 야, 진짜 먹는 거야. 야, 그냥 오늘. 근데 이거 진짜 짝짤모 만나면 못 맞춰. 이건 진짜. 한 명이 잘해도 이건 의미가 없어. 자, 작전을 잘 짜야 돼. 이번 문제는 난이도가 거의 별 단계 수준입니다. 아, 그럼 쉽구나. 아, 쉽구나. 신발이 오면 나는 그게 쉽구나. 그래. 그럼 해줘야 돼.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해. 자, 질투. 너를 위해. 땡. 아, 이게. 고해. 어? 어려워 이거? 아니야. 스탑해. 너만을 느끼며. 아. 고해. 고해? 고해? 고해. 고해. 너만을 느끼며. 어? 너만을 느끼며. 너만을 느끼며. 깨달아. 뛰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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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거였으면 좋겠는데. 너만을 느끼며. 너만을 느끼며. 아, 너만을 느끼며. 어떻게 해? 자, 이렇게 해서. 1-2. 역적. 뭐든지 타이밍이야! 어?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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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 뭐해! 아 질투가 왜 나오냐 질투가! 아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왜 나를 위해! 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천 점 해주세요! 자 이번엔 천 점짜리 문제 간다! 오케이 오케이! 올려 올려! 천 점짜리! 올려 올려! 자 천 점짜리 문제!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널 잃찾고 보고 싶다! 올포용! 올포용! 너만을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세상 젖은 눈도를 당겨주지 못하게 넌 너에겐 나를 위해 안갈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내게 수생이에요! 이거 두 분도 하는 건 어떤 데서 해요? 이재윤씨가 이제 그러니까! 아니 겨울이가 술 안무를 다 하네! 특징 잘 잡지 그래도 난 이재윤지 알 것 같아 아니 예전 춤에 이제 완벽하게 어떤 예술이 예전 춤에 나의 진행 단점이 타체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오늘 완성됐어! 자 이제! 근데 왜냐면 이게 다시 역전! 이게 만점까지 가면 너무 이게 사회성 조작 같아 ocris 클료 2000점 어때? 2020년이니까 2020점! 좋다! 2020점! 와 역시 장식 2020점짜리 걸고 2020점짜리 걸고 그 때 내가 아니야, 내 얼굴만 봐도 어? 엌 롷송 나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라송 다짐 정갈 준비한다, 정갈 준비한다 2020점에 2020점, 대박 성규가 촉박해 춤만 추고 끝나고 인생은 타이밍이다 2020점으로 상민성규 승리! 우주의